이번 화성시민의 날은 화성시의 생일이라는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. 먼저 우리꽃식물원 공공캠핑장 먼저 우리꽃식물원 공공캠핑장 함께 해주셔서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화성시 인구가 올 2월 현재 97만 명을 넘었습니다. 올 말경의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. 100만 대도시의 품격에 맞는 시정운영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화성시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최초 6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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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